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하태경 후보가 3차 후보 토론회에서 하태경TV의 황교안 부정선거론이 가짜라는 것을 낱낱이 반박해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또 공병호TV의 의견 가운데서도 공 박사님 하태경TV를 들어가시게 되면 90% 이상이 하태경을 나무라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좀 꼭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26일날 오전 1시를 기준으로써 5600명 정도가 받고 댓글이 무려 1577개가 붙었습니다. 조회수에 비해서 사람들이 딴 댓글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은 그런 영상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26일날 오전 12시 55분을 기준으로 하태경TV의 관련 영상 제목은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 정면반박이라는 그런 제목에 11분짜리 영상문에 실린 그런 댓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가장 위로부터 밑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빼버렸고 흠한 이야기는 좀 다듬었습니다. 김채원 님입니다. 여태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투표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투표지가 한두 장도 아니고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의 설명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쓴 분한테 무려 82명이란 분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다음은 블루스카이 님입니다. 하태경 씨 당신의 주장은 지금까지 나온 전거물에 10분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주장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10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반박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충분한 그런 공부와 숙고가 필요한 것이죠. 하태경 씨의 황교안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론은 의원생활이 바쁘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세 번째는 오뚜기 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황교안 후보님 쪽에서 반박 영상이 나온 건데 하태경 후보님이 망신을 크게 당할 것으로 봅니다. 대선 후보를 나와서 본전도 못 찾고 전개 은퇴를 당하시게 생겼습니다. 44명이 찬성을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하태경 후보가 자신이 올린 황교안 정면 반박 그런 영상을 저는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그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훗날 역사적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송을 오늘 아침에 내보냈습니다. 써니 림 님입니다. 이 영상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역사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아주 정중한 그런 표현이지만 강한 그런 질책입니다. 역사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상물을 올리고 내리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병호 tv에서는 역사적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태경이 이야기한 황교안 부정성과 전면 반박론을 공병호 tv에서 오전 중에 여러분들에게 내보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주장은 99명이 찬성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터틀리안 케이 님입니다. 당신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빳빳한 투표지 수백 장씩 묵힘은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97명이 찬성했는데 빳빳한 투표지를 당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태경 씨가 3선 의원이니까 선거를 여러 번 해봤을 테니까 알 텐데 빳빳한 투표지 한국은행에서 갓 제조해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신권 다발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 터틀리안 케이 님이다. 하태경이 뭐라 하더라도 하태경이 아버지를 부르든 하태경이 하라를 부르든 그건 반박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 그게 거짓말을 반박을 해야 되니까. 진실을 반박해야 되니까 그럼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97명이 찬성을 표현했습니다. 기억해 2020님입니다. 말로 입증을 해요? 댓글도 정말 아깝습니다. 에라이 무슨 억지 춘향의 짓을 하고 있습니까? 소가 웃습니다. 이따위로 무슨 후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비유적으로 하태경은 거의 조갑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 때리는 겁니다. 에라이 무슨 억지 춘향의를 하냐? 소가 웃는다. 그럼 개도 웃고 염소도 웃는 것이죠. 이따위로 무슨 대선 후보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댓글이 아깝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해 2020님의 아주 강한 하태경에 대한 질책입니다. 다음 49명이 찬성했습니다. 토미희희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이미지 원본을 지운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해명해보세요. 누구에게? 하태경이 해명해봐. 하태경이 해명해보라고. 하태경이 해명해보세요. 하태경 후보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왜 제출하지 않죠?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왜 삭제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천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똑똑하든지 두 중에 하나인 거겠죠. NAN님입니다. 하태경 씨. 황교안 대표는 재검교 현장에 참관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정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현장에서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합니다. 이젠 사진도 못 찍게 한답니다. 왜 못 찍게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숨길 것이 있으니까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27명이 찬성을 표했습니다. 다음은 달리아님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대법원이 재판을 미루고 또 찰령이나 여타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태도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신권같은 빳빳한 수백 수천장의 투표지는 뭡니까? 132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명백한 그런 사실 초등학교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3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하태경 후보가 모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모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령을 받은 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제가 하태경 후보의 태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달리아님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서정민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피의자 조작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입니까? 뇌가 민주당 뇌와 같습니다.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냐? 선간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냐? 그것도 선간위가 잘한 일이 아니고 선간위가 소위 헌정질서를 허무는 엄청난 대역죄를 범했는데 그 대역죄를 그냥 옹호하고 비호하니까 그건 공범과 같은 것이죠. 그 점을 서정민님이 지적했습니다. 또 사이로 부정선거를 밝힌 데 큰 일익을 한 펜데토페님도 직접 하태경TV를 방문해서 도대체 한교환 정년 반박이란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펜데토페님이 그 시간 기준으로 45분 전에 방문했습니다. 하태경님이 이렇게 멍청한 것이 증거 아닐까요?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증거를 보고도 판단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멍청한데 대충 조작해도 국민들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냥 멍청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멍청하다기보다도 뭔가가 남는 게 있겠죠. 남는 게 있으니까 욕을 쳐들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끝까지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의 오다리님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사람이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부정선거 증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거지를 쓰는 것은 보기에 안쓰럽 정도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언젠가는 본인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143명이 지적을 했는데 댓글 가운데 창발검사TV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싫어요가 1338명이고 좋아요가 196명이 뭘 의미하는지 하태경 후보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의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 아주 우섭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언젠가는 본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시야의 문제죠. 1년 앞까지 볼 거냐 3년 앞까지 볼 거냐 5년 앞까지 볼 거냐 10년 앞까지 볼 것이냐 이 시야를 좀 더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그 밝혀지게 됐을 때 자신이 쏟아낸 그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거냐 벌써 4.15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농객들 가운데 마구 쏟아냈던 사람들이 2년이 채 안 돼가 지금 입을 다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물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다물는 거죠. 그럼 하태경은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아주 부끄러운 동영상이 될 겁니다. 부끄러워하라고 제가 동영상을 오늘 다운로드 받아 공개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 봐라 더 많이 봐라 보고 하태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차근영 님입니다. 피고 선거 관련 관리위원회 대변인 하태경 선생 언젠가가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되돌아갑니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하태경 후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밝혀집니다. 당신이 이것이 얼마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형됐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짓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이 이런 동영상 때문에 당신 얼마나 권용을 치르겠냐. 다음은 하태경 펄 에버 님입니다. 하태경 당신 것은 작자가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당신 같은 작자가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도저히 한심합니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기만할 생각 당장 접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리 님은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가장 먼저 나서서 바짝 바짝 이렇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빨리 재검표 마치고 판결을 빨리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엘라의 하루 님은 국민들을 개돼지 체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내용을 안쓰러까지 합니다. 선관이 대변인 하셔서 형편 좀 나으셨나요. 그리고 이 영상 비겁하게 절대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그래서 공병호 tv에서는 하태경이 반박 영상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다 실어뒀습니다. 국회의원 하태경 씨 jspang 님은 괴벤 늘어놓지 마시고 답글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뽑는 국민과 tv 공개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비겁하게 피하지 마시게요. 난 사전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내 표가 어찌 됐는지 궁금하고 과연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태경 씨 그 영상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에 선화 더 공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면 공병호 tv 오늘 오전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진솔하게 남기게 되면 또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from the world. 감사합니다.